지금 당장 힛 원 딜레인 프라이드 선수가 상대의 콜라메스 선수를 보고 너네 탐 너무 잘한다 헤카린 너무 잘하는 것 같다 인정을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픽도 아마 본인들 팀의 탑은 수미전을 세워놓고 미드 바텀 싸움을 유도할 수 있겠네요 그 이야기를 한 프라이드 선수 전 경기 같은 경우에 루시안을 플레이했었는데 확실히 개인기나 이런 부분이 돋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었던 반면에 탑 싸움에서만큼은 세르비아의 압승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를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경기도 그냥 이길 생각하지 말고 나를 이런 거 골라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지는 거 깔고 들어간 채로 미드 바텀에 힘 실어주자 이길 할 수도 있어요 전영진이 어떻게 보면 탑은 버티면서 팀원들이 활약할 여지만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조합이 지금의 스위스에게는 적절한 조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의 방심도 있었다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미드 에코 미드 에코는 확실히 베인 선핏도 문제긴 했는데 미드 에코는 문제였어요 네 이렇다면은 이런 단점 보인들이 패배하기 된 원인 누구보다 세르비아의 선수들이 잘 알 것입니다 스위스가 패배해서 전략을 선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세르비아 역시 이런 극복하는 모습 안 보여줄 리가 없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추정중인 에로엘의 3위가 결정 대결입니다 계속 미드에 나오고 있어요 블루 세르비아가 레드 미드 에코에 대한 코멘트 계속 하자면은 이게 그동안 많은 선수들이 대회 썼지만 오직 루키만이 인정받은 챔피언이에요 그렇죠 루키 전용 챔피언이란 말이 붙은 게 에코죠 그 루키 선수 같은 경우도 팀이 패배하는 와중에도 정말 빛진한 빛볼을 하든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대표적인 진한 월드 챔피언십의 보통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중국 내에서도 미드 중에는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예요 국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력으로 인정받은 선수만이 인정받는 게 에코다 에코의 위상을 한마디로 요약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안 좋아하는 챔피언이에요 저도 정말 안 좋아해요 저는 정글 에코로 코칭할 때 소위 말하는 꼴을 좀 빨긴 했는데 탱테문에 가는 에코는 충분히 좋습니다 근데 딜테문에 가는 에코는 근접 암살자임에도 불구하고 탈출과 진입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쓰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는 사람이 쉽고 굉장히 세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큰 착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안전해진 편이네요 어쨌든 카소스 배 네 룰루가 열리자마자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스위스는 미드 룰루보다 탑룰루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에니비아와 카소스를 제외한 다른 미드가 준비되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저 룰루가 야마루 선수가 라인전에서 상대를 괴롭히고 막 터뜨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급성장을 나중에 프라이드 선수에게 걸어주는 용도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제가 아마추어 대회 정말 많이 나가봤는데 제가 저런 픽 좋아합니다 탑룰루, 탑쉔 이런거 나는 버티고 아래쪽에 힘 실어주는거 지금은 그렇게 하는게 좋아요 상대방이 강하면 인정해주고 자 그리고 킨드레드를 한 번 더 더블에임 선수가 가져갔는데 이번에 빅풋이 프라이드의 루시안을 뺏어왔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보여주겠다는거죠 자 그리고 좋은 모습 보여줬던 리신스레쉬 나란히 가져가면서 룰루가 늘어갔기 때문에 벌써부터 조합의 완성도는 꽤나 높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뜬금없이 애니비아 나오면 애매해질 수도 있는데 다음 픽 꼭 잘 가야겠네요 와장창 이런 느낌이죠 아 능동적이고 정말 잘 움직일 수 있겠는데 애니비아 어? 아리? 사실은 네 어떤 프로겐의 후계자라는 느낌으로 스위스에서 좀 픽을 갔었다면 빅풋, 빅팻의 후계자라면 아리트패 이런거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아리가 또 룰루가 있다 보니까 SD에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또다시 헤카림 고민하는 헤카림 사실 마지막에 시원하게 던지기는 했는데 네 그게 뭐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한타여서 네 약간 편을 들어주자면 참다 참다 던졌다 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 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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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또 킨드레드와의 궁합이 기가 막히죠 그렇죠 한번 살고 밀어주면서 본인들의 안정감을 좀 찾을 수 있는 네 우리는 양양시청 들어갈게 너는 들어오지마 나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징크스 프라이드 선수 컨셉은 잡은거 같은데요 이게 미드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룰루 징크스를 이용해서 좀 보호해주는 한타 양양시청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게 만든 한타를 그리고 싶어하는거 같아요 확실히 확실히 프라이드 선수가 딜의 중심이 돼야 스위스는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캐릴력 있는 징크스를 선택한거 같고요 미드 혹은 탑카드가 하나 남은 상황 이쯤 되면 빅토르가 이상적이긴 한데 본인들이 밴을 했고요 음 좀 멀리서 때릴 수 있는 챔피언 딜을 안정적인 거리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챔피언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가지고 있는 챔피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원거리 공격이 되면서도 라인 주류권을 주지 않는게 좋아요 아 아 말파이트로 미드 룰루인거 같죠 네 미드 룰루로 가는거 같아요 네 미드 룰루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 카사딘 카사딘을 선택을 하면서 따라가는 세르비아 근데 스위스도 이렇게 되면은 미드 룰루를 썼을 때 충분히 미드 압박 초반에 넣을 수 있거든요 리싱을 통해서 스노우를 아까처럼 굴릴 수 있습니다 환경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압박 전경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탑에서는 마이파이트가 든든하게 버텨주고 미드 정글 중심으로 바텀의 격차를 슬슬 벌리면서 스위스는 승리를 취하려고 할 것이고 변경된 세르비아의 조합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될까요 이게 카사딘이 뭐 천둥군주 바를 잘 받는다라고 말은 많이 나오는데 네 정작 라인전은 안그러거든요 룰루가 훨씬 잘 받아요 그래서 그 초반 라인전 단계를 어떻게든 최대한 좀 스모스하게 넘기고 킨드레드나 바텀까지 효과가 좀 가지 않도록 버티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분명 초반에 유리한 룰루와 리신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스위스가 가져갔고 전 경기에서 봤을 때 어떤 실력적인 면에서 스위스가 세르비아에게 밀렸기 때문에 1경기가 큰 차이가 났다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의 작은 차이가 게임 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선수들도 플레이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최종 3위를 스위스와 세르비아 세르비아 스위스 누가 차지하면서 자국에게 큰 힘이 돼줄 수 있을지 LL 부문 3사이전 시작하겠습니다 2015 ISF 월드 챔피언십 3,4위전의 마지막 세트입니다 네 카사딘이 초반에는 스킬을 연계할 게 없다 보니까 천둥군주 발동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근데 라인전 정말 스무스왈 잘 풀고 암살자로서의 모습이 갖춰진 다음에는 진짜 무시무시집니다 일단은 세대를 때려야 되는데 Q2까지 어떻게 맞춘다 하더라도 평타가 안 들어가죠 그전에 룰루는 이미 원거리에서 쿨타임마다 천둥군주를 계속 터뜨릴 수가 있겠죠 초반에는 정말 괴로울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탑은 뭐 헤카림이 이길 게 뻔하고요 바텀 너무 잔나루시는 안정감에 있어서는 최고의 조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입하는 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 기분 나빠요 천둥군주까지 딱 터트리면서 요즘에 랭게임 들어가면은 뭐 5인 천둥군주 이런거 많이 나와요 탭키 한번 누르면 네 전부 파란색이에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효율이 좋다라고 알려졌죠 그런 어떤 핵심 특성 덕분에 확실히 이번 시즌에 LOL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과 또 다른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네 그것도 해서 많은 소원사분들이 재미를 느낀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천둥군주만 OP면은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착취 같은 경우도 충분히 OP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선택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것만 써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 역시 제일 좋아하는 패치죠 선택의 다양성 음 어떤 강요되는게 아니에요 원거리 딜러들의 템트리도 네 사실은 지난 시즌 데뷔 굉장히 좀 다채로워지기도 했고요 네 그냥 뭐 임피스테틱 라위 이게 아니죠 지금은 네 자 정경기와 같이 리신은 이제 블루 스타트로 2랩 3랩 타이밍 이제 바텀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거 그냥 바텀은 쓰레시 징크스가 주도권을 가져올 수는 있는데 뭐 킬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잔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바텀 라인전 냅두고 냅둬도 잔나니까 징크스 다 죽을 리는 없어 쓰레시 계속 미드 주위 왔다갔다 하면서 리신과 같이 미드 시야 먹고 음 카산이 괴롭히면 게임을 진짜 쉽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잔나 루시안이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다 네 그 맹점을 이용하라는 팁을 강승현석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림이 딱 그려져요 지금까지는 그걸 이제 이행할 수 있을지는 선수들의 몫이고 오우 아 채찍을 썼네요 네 질교한 잔나 루시안이 역으로 좀 성공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들었었고요 네 마나관리를 위해서 카산이는 W 먼저 찍어줬고요 저거 안 찍으면 CS 먹기 너무 힘들거든요 네 추가적인 데미지도 있고 그래서 리메이크 된 카산이는 핵심 스킬이죠 네 아 근데 확실히 저 평타 견제에 이어지는 천둥군주가 네 머리 위에서 벼락이 꽝 떨어지면서 진짜 괴롭네요 저희 그나마 이제 이펙트가 이제는 좀 눈에 띄는데 사실 초반에는 이펙트조차도 안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좀 어리둥절 계속 괴로울 겁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탑과 미드가 좀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다른 점은 이거겠죠 탑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좀 크진 않은데 지금 미드는 망하면 진짜 끝까지 망할 수 있다는게 다른 점이겠네요 정글러가 미드 중심으로 아직까지 봐주는 타이밍은 아니고 서로 반대쪽 사이드 끝에서 일단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바텀 쪽은 리신이 기웃거리고 있죠 근데 바텀은 어지간하면 저기 킬 나오는 라인은 아니라서 네 그냥 올라갑니다 잔나가 뭐 공격적으로 하기 힘들 거다라고 말씀해주셨지만 거꾸로 말하면은 그 잔나에게 공격적인 움직임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오 아예 네 이거는 리신의 커버를 역으로 노린 설계인가요? 어떻게 저는 땅굴을 통한 갱킹이 가능할까요? 지금 말파이트 움직임 봐서는 앞으로 나갈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서 어 이거 아 조금만 빨리 왔으면 폭풍 무력과 같이 들어가면서 어 아 이거 잘못 밀어가지고 아 네 핵심 딜 스킬 하나가 날아간 모양새가 되겠네요 네 적의 딜로 들어가고 한번 뒤로 밀면서 킨드레드의 평타가 한번만 더 들어갔으면 전멸까지 뺄 수 있는 각이었는데 네 왜냐면 점화가 있으니까요 전멸도 못 빼고 어쨌든 강한 딜교 통해서 본인들 점화를 쓰지는 않고 라이파이트 한번 집으로 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카사린 지금까지는 괜찮게 버티고 있어요 슬로우 오! 전멸 평타까지 갱킹 하지만 룰루 정말 얄밉게 전멸도 안 쓰고 살아 갔습니다 근데 이건 라인을 푼다는 의미에서 성공을 했죠 카사린이 웨이브를 쌓아놓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다 먹고 오히려 본인이 밀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었으니까요 음 카사린 입장에서 뭐 전멸이야 나 육 찍으면 돼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스펠이랑 당장의 성장을 좀 바꿨다는 음 그림이 되겠네요 아 아 표식이 늑대가 표식을 묻혀 놓은 예 정글 몹이라서 그들의 욕심을 내봤으나 실패를 했고요 저거 잡으면은 자기꺼라고 하는데 원래 상대 정글이거든요 네 그렇죠 음성 메시지가 자 자 자 잔나가 갱홍력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어 이거 전멸 네 오우 자 반겨 룰시아도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일쓰고 아 이거 전멸을 네 오우 야 이거는 저걸 다 계산한건가요 빅푸 네 한대 남은거였는데 계산을 하고 전멸을 쓴건지 근데 계산했다고 쳐도 미리 쓰는게 어디 낫지 않나요 네 뭐 여러가지를 저도 상상을 해봤는데 이 모든걸 계산하고 전멸을 쓴걸로 그렇게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회니까요 네 보는 분들도 오우 굉장히 긴장할만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 연출 네 네 연출이라면서 아주 훌륭한 전멸이었죠 역시 아 근데 레벨차가 좀 많이 나네요 정글끼리 일신종에서는 6인데 킨데드 지금 4에서 두꺼비 먹고 5랩이 안됐어요 네 킨데드가 탑쪽부터 미드 걸쳐서 바텀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사실 제대로 된 사냥을 못해줬다보니까 네 레벨 차이가 좀 날 수 밖에 없었고요 네 오 자 뒤에서 옵니다 뒤에서 옵니다 아 이 핀틈을 오 공포는 걸렸는데 아 오히려 둘 다 쓰레쉬를 한 톤 더 살려주면서 네 징크스를 끌어들인 다음에 더블킬을 먹는 콜라메X GG 결국에 아까 그 갱킹을 통해 스패를 빼놓은게 이득으로 굴러가네요 네 그리고 탑의 어떤 주도권 차이 심지어 점화도 쓰지 않고 더블킬을 먹었습니다 네 킨데드가 또 남은 탑 라인을 정리하러 가면서 손해도 충분히 메꿨고요 카사린이 지금 앞으로 뛰고 싶은 타이밍이니까 리신이 계속 봐주는거죠 어 근데 마나에 애매해요 카사린 지금 어 육지였어요 그리고 네 저 헤카림 궁극기가 없어가지고 네 공이 쉽진 않아 보이죠 뭐 어찌됐든 헤카림의 활약으로 네 탑 차이 벌리고 있죠 말파이트 입장에서는 그래 니가 어디서 킬을 먹든 그건 어쩔수 없는거고 나는 내 CS만 먹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의 플레이 같았어요 전경기에 그렇죠 전경기와 다른점은 전경기의 서로가 좀 마나도 빼면서 소모존으로 이끌고 가면서 헤카림이 로미에 갈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이번경기는 헤카림이 전경기 당해봐서 그런지 아 이거 어차피 파밍 그냥 하는거 마나관리해서 로미이나 갈까 이런 생각하는거 같아요 그리고 그럴만한 여지를 아까 탑캠킹 한번으로서 확실히 만들어줬다라는 것도 네 의미가 있겠네요 긴드레드의 표식은 쓰레쉬 위에 뛰어놨었던 상황 카사디는 여유가 될 때는 방출함 한번 먼저 가는게 좋습니다 저게 어 실드랑이 올라가다보니까 이간에 꽤 많은 도움을 줘요 카탈리스트를 가는것 보다 뭐 크로 선수를 필두로 뭐 롤드컵에서도 선수들이 많이 보여줬던 네 그런 템트리죠 대신에 갱킹엔 좀 취약할수 있어요 당장 체력이 낮다보니까 킹드레드 드디어 6 찍으면서 향해한 시처를 갖췄습니다 레벨차가 정글러끼리 나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거겠죠 레벨차가 나는데 그걸 굴리질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오히려 킹드레드가 바텀의 스펜을 빼면서 헬카림의 더블키도 이어졌고 리신은 연속적인 브로타 탑은 탑대로 힘들고 아직 리신이 발차기 자랑을 못했죠 네 아까 미드갱킹때 음파 맞았으면 뭐 뭐가 됐더라도 나올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어느 한 라인 한쪽으로 확 기울진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마 탑에서의 킬 차이 정도가 있겠는데요 네 룰루가 초반에 봐야될 이득을 좀 못보면서 자 이거 전멸 잔나도 있고 잔나도 있고 궁극기 양의 스치 쓰면서 아 전멸 넘어가고 밀어주고 이렇게 되면 히도 아 아주 맛있네요 회복을 지금 안쓴건가요 루시안이 네 썼는데 늦게 썼어요 지금 네 약간 늦었던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러면은 네 실수가 됐죠 결과적으로 썼으면 살았는데 네 어 리신의 궁극이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듣기라도 안돼요 정확한 타이밍에 한건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멸 자 마나나 아 전멸로 따라가면서 균열이동 돌아오기 전에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네 룰루가 초반에 봐야된 이득을 못보면서 점점 주도권을 뺏기나 싶었는데 네 이렇게 또 커버를 합니다 네 강선에서 우리 말씀해주신 어떤 그런 포인트에 마지노선이 딱 넘어가기 직전에 네 스위스가 연달아서 이득을 받습니다 네 헷칼이 이미 게임을 좀 비비나 싶었는데 정작 이렇게 왕쪽으로 가네요 네 다른 쪽에서 따라가는 스위스의 모습 킨델은 계속해서 레벨링 킨델은 계속해서 레벨링 사실 아이템이 조금만 나오면은 그 어떤 정글러를 뛰어넘는 사양속도를 또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캐리형 정글러니까요 기대치가 높은 편이죠 네 캐리형 정글 많죠 마스터 있고 잭슨 있고 그런데 팀적인 차원에서 유틸리티적 도움을 크게 주는 캐리형 정글러는 킨데레드 말고 없죠 지금은 그렇죠 다 자기가 강해지는 네 그런 쪽의 스킬들이다 보니까 힘에 큰 도움을 주는 캐리형 정글러는 킨데레드 말고 지금은 없어요 킨데레드가 단순히 화살든 마이는 아니다 네 화살든 마이라는 표현 좋네요 네 뭐 피오라는 여자 마이 뭐 이런 모든 기준은 마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좀 탈피했는데 피오라가 그렇죠 세탁도 할 때 했죠 자야 얼굴부터 해서 예전에 궁극기도 이제 마스터이 알파 스트라이크랑 똑같아가지고 그렇죠 참 대충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응수를 기반으로 매력적인 챔피언이 됐습니다 저희가 뭐 어제도 한 말인데 빈말이 아니라 네 라이언씨 패치 잘해요 네 진짜로 패치할 때는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되돌아보면 그게 좋은 패치였어요 큰 그림 네 진짜 큰 그림 잘 그려요 미니언 사이에 도망가면 좋고요 도망 루트 자체가 사용성과 안 맞을만한 루트로 잘 잡았습니다 네 때마침 있던 미니언들이 도움이 됐죠 압박을 한번 템포를 올려서 들어가줬었고 룰루도 이제 모렐루 모미콘이 아니라 영겁의 지팡이 미드라이너들이 영겁의 지팡이 요새 정말 많이 간다 또 이야기를 어제 강승현생께서 해주셨죠 네 애매하면 가는 거예요 응 누가 가든 충분히 효율은 나오니까 뭐 예전 그 엘씨에스 초창기에는 제가 영겁의 지팡이 3개까지 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갔나요 엑스페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장군님이 참 네 이상한 빌드 좋아하네요 제가 그 당시 해설 준비를 하면서 엘씨에스 경기들 다 체크하면서 특이한 아이템 트리 챔피언 트리 이런걸 다 메모를 하면서 봤었었거든요 네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 무슨 신지수가 아니고 삼 영겁의 지팡이 네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겼나요 그거? 승패는 기억이 안 남는데 아 너무 아이템이 특이해가지고 네 그 경기만이 아니었어요 영겁의 지팡이 여러개 자 빠르게 전멸 지금 또 LOL에서 자 반겨 이곳까지 아파요 끊고 전멸에 랜턴으로 야 위쪽으로 도망 삼각도망을 가주면서 프라이드 선수 살아갑니다 와 근데 이거는 각을 잘받네요 리신이 근처에 있었는데 자 리신부터 삭제하겠다 급섬장 양해 안식 쳐요 들어가구요 카사디 살아있는 상태 카사디 힐 받고 카사디 힐 받고 잔나가 밀어주고요 로켓 피하고 말파이트가 옆구리에서 옵니다 그치 해카님도 멀쩍하거든요 해칼림이 이거 어떻게 죽이면 해칼림 해칼림 해칼림을 못잡아요 이거는 딜이 없어요 딜이 없어요 딜이 없어요 말파이트도 어 사형성구로 힐주면서 들어가는건 사형성구로 살렸구요 너에게 닫기를 야 대규모 한타 멋지게 펼쳐지면 서 세르비아가 이동해봅니다 킨드레드가 왜 오피니아라는걸 잘 보여준 장면인거 같아요 그 카사디니 안죽었어요 네 죽긴 죽었습니다만 한참 뒤에 죽으니까 걷다가 스키쓰고 어그로 끌리니까 이렇게 한타 진거죠 힘이 쭉 빠지게 될 수 밖에 없죠 네 아 진짜 문제 많은 공기에요 쓰긴 나름이긴 하지만 네 양해 안식처를 통해서 이게 킨드레드가 지금 대세인 이유다라는거를 더블에임 선수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유리한 한타는 한 번 공기 안쓰고 넘어가고 네 분리한건 이런식으로 궁극기를 역전을 보고 네 또 참 잔나의 궁합이 잘 맞는다는 것도 네 제가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나는 들어올게 너는 들어오지만 밀쳐거리고 밀면서 회복도 시키고 네 교전이 거듭되면서 핵하림이 지금 또 괴물이 됐습니다 아 또 5킬 전경기도 11킬 1데스까지 봤었는데 반절까지 갔어요 킬이 벌써 어 전멸은 잔나가서 이거는 네 잡힐 것 같은데요 오 야 3명 뛰었죠 아 이걸 아 이건 진짜 네 자 그래도 카산에게 타고 네 원 투 네 리시리 화려한 플레이어 함께 잔나테로를 확실하게 견제를 해주네요 아 이건 좀 억울하겠네요 할만큼 했는데 네 이것도 한 10초 더 버텼으면 양해 한 10초 돌아오는거였거든요 아 그것도 그런 데서 소름 돋는데 궁극이 돌아오기 전에 빠르게 빠르게 이득 보고 빠지는 것도 선수들에게 필요한 덕목이고 선수들 당연히 이런 거 계산하면서 플레이를 합니다 요즘 도망갈 때 그냥 도망 안가요 미니메 보면서 우리 편 어디 있는가? 그쵸 그거 부어 도망가거든요 요즘에 선수들이 솔로 앵크하거나 대회를 할 때 상대방이 시야에 안 보이면은 잡는 각이라도 오래 따라가야 되면은 그냥 안 따라가고 안 잡아요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판단이 정말 어렵고 예 오난이도 네 고수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이죠 왜냐하면 요즘 도망가는 플레이가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합류를 보고 도망가니까 네 사실 좀 초보 때는 화면에 적이 있어도 눈앞에 체력이 낮으면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잘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 봐야죠 보이지 않는 적까지도 위치를 다 예측 어 뒤에 리싱도 있어요 리싱도 있어요 이거 자 잔나 또 위험한데요 안파복을 또 한번 밀고 아 전면 잔나 킨드레드가 잔나와 서로 도킹 어글루가 몰리면서 바로 차고 안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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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력 올라가면서 살았습니다 아 마무리 또 살았어요 킨드레드 헬카림 뛰어오죠 말파이트보다 훨씬 빨래요 어? 헬카림이 훨씬 빨리 와야지 말파이트보다 이거 네 저 헬카림 딜이 엄청난데요 급성전 한번 살려보고요 탈진까지 빠지면서 저 이러다가 말파이트가 성큼성큼 말파이트를 생각해야죠 어 전면 야암 암살 용갈수있죠 이러면은 말파이트도 왔고 말파이트가 궁을 쓰는게 아니라 나 궁 쓸거야 라고 똑 하고 자리잡고 있으면은 네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좀 당당한 모습 네 타워 밀고 리신도 뛰어오겠다 용까지 스모스화에 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줬고요 좀 재밌는 모습이었죠 말파이트가 굳이 타워에 맞으면서 와드라로 갔더니 야 그런거 하지마 룰루가 그냥 장신고 박아버렸어요 ㅎㅎㅎㅎㅎ 이 말파이트도 라인에서 막 자주 망하다보니까 네 발원 능력도 없을거에요 뭐 저렇게 또 본인 존재감을 뽐내는 것도 네 나쁘진 않죠 좋은건 없지만 그 방금도 파워 안쪽까지 들어와서 와드닝 할 필요가 없었는데 민망하니까 한타 다 끝나고 와서 그쵸 야 내가 와드해줄게 탑 차이였거니 방금 한타도 잘못됐으면은 네 헥 카림이 좀 성급하게 싸웠으니 망정이지 그렇죠 잘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였거든요 어 이거 자 말파이트도 궁으로 정멸은 누굴 노릴까요 네 줄거 같진않고 수지는 않고 아 이거 근데 들어가기도 애매하죠 숫자가 너무 적어서 아 메인딜러 징크스가 없다보니까 말파이트도 들어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쪽도 루시아냐 킨데데도 없어요 음 징크스 바로 바텀 라인 보내고 미드에 대한 압박은 일단은 푸는 스위스의 모습 헥 카림이 급하게 게임하지 말고 본인이 성장을 했고 본인이 캐리 해야되는 게임이 맞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궁극기는 좀 아껴두는 표현이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니씨는 라곤에게 맡겨두고 가끔 콜라맥스 선수가 좀 이성을 잃고 돌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게 탑라이너에게 참 필요한 덕몽이긴 합니다만 참기 어렵기도 하죠 자 이거 잘못 들어가면 헥 카림 다녀오면서 양의 안식초 헥 카림이 살고 안 넘어오나요? 자 킨데데드 전면 자 하지만은 지진의 파편 던져놓고 킨데데드 그냥 죽어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미드라이너가 카드님이나 클리어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드 밀어주진 않네요 오히려 1,3,1로 2쿠 어 못하고 그냥 도망 어 지금 발차기를 아 이거 못 누른거에요 못 누른거 이건 누가 봐도 못 누른겁니다 그냥 잡는건데 못 누렸어요 지금은 워낙 더 급박한 상황이 됐고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에 아 이것도 순간이동이 왔으면 막았을 것 같은데 굳이 아껴가지고 어 2등을 엄청 받습니다 아 이게 순간이동이 넘어와서 알파이트가 지멸강탈으로 공구만 감소시켜줘도 네 막을만한 그림이었는데 그것도 아끼네요 한번 다음 한타 큰 그림이 보이는건지 어찌보면 어찌보면 아낀다고 볼 수도 있고 어찌보면 전반적으로 확실히 위축된 플레이를 보여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의 칸이 본인보다 잘하는것 같다는 판단에 위축된거일수도 있겠죠 철저하게 사리는 플레이 하지만 어느새 글로벌 골드가 3000 이상이 차이가 나는 상황 4000 이상이 나네요 이쯤되면 카사딘과 룰루의 차이가 날기 시작하죠 왜냐면은 이게 징크스가 성장이 잘 됐으면은 룰루와 카사딘의 차이 커버할 수 있어요 룰루와 징크스의 시너지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성장 기대치가 좋은 카사딘이 좋을 수 밖에 없거든요 징크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징크스가 지금 팀네데스 1위라는거 네 그만큼 스위스에서 그리기가 안좋다는거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괜히 룰루까지 힘 빠지죠 룰루와 선수들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W, E 걸어줬을 때 1D 다 죽이는게 좋다 네 Q는 안써도 W, E, R만 누르면 펜타킬 이런거 나오는거 네 꼭 뒷근이 있는 미드들이 룰루와 게임 진 다음에 다른 경기 보면서 와 얘네 팀은 원딜이 잘하네 네 룰루가 그냥 W만 곧 다 죽여주네 이런말 하거든요 이렇게 경험담 같은데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닐 수도 있구요 그정도로 룰루가 사실은 중후반에는 혼잠을 하는 미드라이너 누커 감살자 이런 게임이 아니라는거겠죠 네 원딜의 영향은 많이 봤습니다 자 근데 프라이드 선수는 분명히 그럴만한 잠재력이 있는 네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기는 합니다 한 번만 잘 받아 먹으면 되죠 뭐 어쨌든 이쪽도 라인 클리어가 안좋다는 단점은 있으니까요 타워하는 좀 쉽게 내주네요 근데 뭔가 계속 야마로우 선수가 한 박자가 아니라 3.5박자가 늦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끌려다니고 있어요 계속해서 저게 이제 그 심리적인 문제인데 내가 망했으니 우리팀에 도우면 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합류 위주로 게임을 하는데 사실 합류 위주로 게임을 할 때 그 상황에서 뭐 산타가 벌어지거나 시야를 먹거나 그런게 아니라면 어 쓰레쉬 아 시아 확보하는 서포터 끊어낸 플레이 심지어 킨드레드 표시까지 올렸구요 자 선저마 헥카림 성장을 잘한 상태가 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냥 이성을 잃고 울진한게 아니라 철저한 대산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전멸도 못쓰고 죽었고 남아있는 챔피언 라인 클리어가 지금 되나요? 징크스는 밀때 좋은 챔피언이지 막을때 좋은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아 밀들 밀교하네 로쿠르시 아따다다 헥카림 전멸이고 뭐고 그냥 삭제 말발굽으로 3위일체가 붙은 말발굽으로 그냥 밀어버리니까 네 말파인트는 또다시 3.5박자 늦게 와서 동료들의 시체 쪽을 쳐다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프라이 선수가 상대탑 잘한다고 칭찬한게 비꼼고일 수도 있어요 네 잘 칭찬해서 차마 말은 못하겠고 아 잘하네 상대탑은 아 상대탑 잘한다 왜 이렇게 상대탑 항상 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은 이정도 과정 같이 겪으면서 국가대표로 ISF에 참여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의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헥카림이 잘한거지 말파이타 못하는게 아니에요 계속 헥카림 선픽하는 이유가 있죠 네 어휴 어휴 흘렸으면 진짜 위험했는데 자신감이 바론 쳐먹고 구르기 이게 흘렸으면 병 넘은 각이 안 나올 수 있는거였는데 네 잘 살아갔네요 아 골드 돌파 이번엔 탑기 3000골 차이가 나고 있네요 이게 뭐 헥카림 맞기 좋은 구조도 아니고 순순히 순수하게 징크스 딜을 헥카림 잡아야되는데 그거 안은 헥카림이니까 그냥 방템만 계속 올리고 있어요 마방템 안올리고 네 헥카림이 징크스를 향해 돌진하다가 몸이 휘청이면서 꺾여야되는데 네 계속 돌진 만하죠 네 징크스가 계속해서 전사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라 루시안이 성장이 안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충분히 루시안 팀 넣을 수 있구요 자 일단 헥카림이 바텀 밀고 있으니 우리는 미드 압박 주면서 네 라인 클리어 안좋으니까요 네 너희의 빈틈을 어쨌든 돌여보겠다 자 어느 킨드레드 위치가 좀 하지마 밖으로 차냈고 다시 들어가면서 자 킨드레드 아직도 살아있어요 킨드레드 킨드레드 총알은 좋다 이렇게 둘 자 이것까지 슬로우 걸렸죠 프라이드가 여기서 쓸어먹습니다 자 그 다음 헥카림의 움직임 자 말파이트 빠른 압력 이번에는 3.5 압박 아 이런 못들어가요 이런 못들어가요 내가 친구들아 지켜줄게 아 아니 헥카림 스마이더도 없었고 굳이 킨드레드가 저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더블엠 선수의 지나친 자신감이 네 몇차례 팀에게 좀 안좋해져 그러는데 요런 센스 좋죠 미니언 웨이브 끊어주면서 아 근데 웨이브가 이미 남아있어요 아 있었네요 웨이브가 이게 문제에요 자 이런 말파이트 이럴때 내가 1분의 존재감 타워 탱킹을 해주겠다 웨이브가 웨이브가 없으면은 타워방어를 꽤 많이 올라가서 타워가 깨지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웨이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타워방어를 훅까지거든요 저 그럼 말파이트 이거 쫓아갈 때가 아니죠 이거 드래곤 먹는 것 판단하나요 헥카림은 어쨌든 지금 한타 여고 싶죠 자 싸우고 싶을거거든요 지금 네 마나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어? 헥카림 시야 오래 끌면은 한 번 더 기회 오겠는데요 그렇죠 갑니다 징크스에게 시야 끌면은 자 급성장 돌아오기 직전 헥카림 어디로 뒤로 꽝 호응이 안되죠 그 전에 카산니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 미시 발차기 발로 찾으면서 프라이드 연속킬 계속 먹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이런식으로 에로엘 한방입니다 한방 징크스가 킬르톡 주워 먹으면서 따라가거든요 징크스 직가면 코어템 하나 뽑겠는데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원빌 차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헥카림 밀어주고 파메로 돌격 빠졌어 어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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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이탈 카사디니 눈치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같이 쭉 빠져야죠 잘 근데 카사디니 잘못 들어가면은 룻 룰루가 아아아 아아 헥카림 그래도 성장 잘한거 아까 헥카림한테 죽으면서 전멸 썼던게 여기에서 치명타로 돌아오네요 아 헥카림 성장도가 너무 아아 웨이브가 이쪽에 남아있었어요 끝내러 갑니다 이거 3위일체 평타라서 타워 금방 밀거든요 이 정도면 너희가 이기는줄 알았냐 아니다 우리의 계산 범위 내에 있었다 세르비아 경기 끝내기 직전 루시안도 건재 헥카림도 건재 그대로 종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위스가 대반경을 노려받지만 세르비아가 공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3,4,2 전 승리합니다 이번 ISF는 헥카림의 어떤 시대인가요? 헥카림 나오는 팀마다 흥하면서 계속해서 좋은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멋진 경기로 승리한 세르비아 분명히 스위스에게 예상치 못했던 잠재력이 남아있다는거 확인을 하면서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그 헥카림을 필두로 모닝돌 특유의 공격적인 플레이로 결국 3위를 확정되었습니다 헥카림이 중간중간에 흥분을 찾지 못하고 들어가는 점이 나왔지만 마지막 한타에서는 정말 큰 그림 잘 그려내면서 상대가 빠지지 못하게 잘 시간 끌어주고 한타 유도해내면서 경기를 잘 끝냈죠 LOL은 그리고 ISF는 결국 결과로 말하는 승부 아니겠습니까? 헥카림의 활약이 돋보였었고 결국 그 덕분에 세르비아가 3위를 확정되었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가장 기대되는 매치죠 한중전 ISF 월드 챔피언십의 결승전이자 한국과 중국의 대결입니다 LOL e스포츠가 자리잡고 날이 갈수록 인기가 더해지는 가운데서도 가장 어찌 보면 관심있었던 라이벌 매치가 한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의 대결이기도 했었고 이거는 프로쉽뿐 아니라 아마추어 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대항전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펼치는 한국과 중국의 ISF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